근데 사실 이 막영애에 애정이 진짜 많은 사람이 윤서연이 형인 것 같은 게 천만 보증 영화가 들어와도 막영애를 선택한다에 다른 분들은 다 에이 그렇게는 아니지라고 했는데 서연이 형이 말 난 막영애 택한다 예스! 예스! 완전 예스! 다 안 했어? 다른 사람 다 할 줄 알았구나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나처럼 해야 오래 살거든, 이 바보들아 일단 하고 그러는 건 얇고 길게 가자가 신조입니다 그렇지, 가늘고 길게 영애 씨가 잘 되고 있는데 그만둘 일은 없지 나 잘 마무리 잡고 그만큼 애정이 있다, 뭐 애정이 있다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 멤버를 캐스팅할 때 제작진이 꼭 서연이 형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실세라니까 이건 또 뭐예요, 뭘 뭐 아니, 비선실세라고 하는데 밝혀야 돼, 전혀 아니에요, 전혀 아니고 정확히 밝혀야지, 정확히 정확히 밝혀야지 오해하지마 막 내통하지 않아 진짜 전혀 아니야 라미란 이승준이 학교 후배잖아 그러니까 얘 알아? 어, 알아 얘 어때? 내가 살짝 이렇게 만약에 거기서 나 걔 몰라 왜? 이랬으면 캐스팅이 안 됐겠죠 걔 하지마, 이랬으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굳이 나쁘게 얘기해야 그래도 크로스 체크를 좀 하는 거지, 이렇게 그렇지, 그렇지, 그런 거지 완전 대놓고 학연이시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새로 시즌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작가들하고 간만에 만나잖아요 이미 다 작가들하고 다 만났어 아니야, 오해 제가 듣기로는 막대문 영예 씨를 서연이 형이 제작한다고 알고 있어요 오 미치겠다 누구 출연하고 싶어? 오해야, 오해 진짜 만약에 형 여기서 했을 때 아니, 넌 하자, 넌 한 번 하고 만약에 영예 씨에서 이 넷 중에 한 명 나오면 형 완전 이미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수해, 아니야 형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, 진짜 아니, 전혀 아니야, 그게 진짜 결과적으로 맞는 게 실제 시즌 1부터 했던 사무실 식구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던 소위 대머리 독수리 지석지 와이프였던 내 친구로 나왔던 지원이라는 친구 원준이 이런 애들 다 끝났어요 유일하게 시즌 1부터 남은 유일한 사람 가족도 아니고 그게 조금 덜 웃겨도 그 사무실의 무게중심을 잡는 거에 내가 초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알고 있죠, 이제 드라마를 보면 알아요